안녕하세요. 독해종결자 3권 19번 지문 오늘 같이 살펴볼 거예요.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을 우리가 간접쓰기 영역이라고 부르죠. 간접쓰기 유형은 우리가 글의 cohesion, 그러니까 글에서 나오는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다른 킬러 문항들을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에 일치하느냐, 부합하느냐를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topic sentence에 부합하지 않는 문장을 골라내는 게 관건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앞 문장이랑 표면적으로만 연결이 된다거나 키워드만 이제 주제와 관련 없는 방식으로 배열된 그런 종류의 오답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석 시작해 볼게요. 자, 사람들은 종종 추측합니다. 전제를 깔아요. 뭐라고 하죠? 근데 그걸 잘못 전제를 깔아요. 이건 굉장히 글쓴이의 의도가 진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that 이하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쵸? 착각이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이 뭐죠? 자, 갑자기 이렇게 고유명사가 나와서 좀 놀랐을 수 있는데 탄자니아의 하자 어른이래요. 하자는 이제 고유명사잖아요. 대면자로 되어 있는 걸 봐서 그러니까 어떤 부족의 이름일 거예요, 이거는. 탄자니아의 하자 부족의 성인이 does not know, 모른다면. 뭘 몰라요? how to serve an algebraic equation. 자, algebraic equation은 이제 밑에 나와 있죠? 방정식 같은 거를 이제 푸는 법을 모른다면은 그러면은 then he must be less intelligent. 이 사람은 덜 똑똑할 것이다. then we are. 우리가 똑똑한 것보다 덜 지능적이고 덜 똑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얘기죠. yet,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나 라고 나오네요. 1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there is no evidence. 근거가 없어요. 어떤 근거예요? to suggest that, that 이하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예요. people from some cultures are fast learners and people from others are slow learners. 자, 어떤 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or fast learners 빠른 학습자. 이거 뭐죠? intelligent하다 라는 얘기죠. 앞에 나왔었던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은 자, 어떤 문화권 애들은 intelligent하고 자, 여기서 others라는 거는 이제 other cultures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좀 천천히 배운다. 자, 그러면은 less intelligent하다 라는 얘기겠죠. 이거는. 자, 근데 우리 앞 문장의 예시가 뭐였어요? 탄자니아 지방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익숙한 erdrebrick equation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less intelligent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 어떤 문화권 사람이 intelligent하고 어떤 문화 사람은 이제 less intelligent라고 하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어 라고 하면은 앞 문장과 잘 연결이 되죠. 1번은 괜찮네요. 2번 자, 비교 문화 comparative cultures에 대한 연구가요.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줬나요? 됐 이하의 내용입니다. people in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배운다. 뭘 배운다? learn different culture content 다른 문화적 내용들 뭐 그 안에는 문화적 컨텐트 안에는 attitudes, 태도라던가 values, 가치관, ideas, 사상, 생각들 and behavioral patterns 행동 패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배운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and that they accomplished this 그 사람들이 people in different cultures가 accomplish, 성취합니다. 이것들을 this가 뭐죠? learn의 대상이죠. 아까 말했었던 different cultural content가 될 거예요. 자, 이것들을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with similar efficiency 자, 지금 learn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accomplish with similar efficiency 라는 표현을 썼지만요. 이것 또한 앞에 첫 문장에서 나왔었던 intelligent에 대한 얘기예요. 어느 정도 intelligent 하냐면 비슷한 수준으로 intelligent 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 앞 문장에 대한 그 근거가 없다라는 내용에서 이어지지 않나요? 앞 문장에서 어떤 A 문화권 사람이 intelligent 하고 B 문화권 사람은 덜 intelligent 하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어 라는 말을 한 다음에 이번 문장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결국 다른 걸 배우고 근데 그걸 배우는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intelligent 하냐의 정도에 있어서는 비슷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1번과 아주 잘 이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이번은 3번 그러한 지식이 would not particularly enhance 딱히 그를 그러한 지식이 딱히 그의 어떤 적응력을 향상시켜주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켜주지 않아요. 어디에서? 환경이 어디죠? 다른 환경이죠. 이거 지금 자, 다른 문화 다른 환경이에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환경에서는 대수를 익히고 뭐 수능 수학을 이제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문화와 환경에서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동부 아프리카 초지에서의 삶의 적응에는 딱히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consequently 자,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알려주는 이제 연결어죠. 결과적으로 he failed to adapt 그는 실패합니다. 자, 그가 지금 하짜 헌터일 거예요. 이거는 하짜 헌터일 텐데 그가 갑자기 실패를 하네요. adapt to the environment of the grasslands. 어? 갑자기 초지의 환경에 적응하기를 실패해요? 여기 딱 티가 나죠? 오답이 생각보다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요. because he lacked survival skills. 자, 지금 이 사람이 알제브라 안 배웠다는 내용만 나왔지 생존 스킬 없다라는 얘기 했어요? 생존 스킬은 잘 배웠겠죠. 헌터인데 하짜 부족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잘 배웠을 텐데 갑자기 survival skill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초지의 환경에 적응하기를 실패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네, 4번이 정답입니다. 흐름을 방해하고 있죠. 혼자서 겉보기에는 바로 앞선 문장인 3번의 문장에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하짜 헌터를 히로받고 있기도 하고 뭐 그라스랜드라던가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갑자기 생동맞은 소리를 하는 선택지였습니다. 4번은 자, 5번마저 읽을게요. However, he would know 자, 여기서 중요한 역습이 나왔는데요. he would know 그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죠? how to track a wounded bush block that he has not seen for three days and where to find ground water 이런 것들을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인데요. 그는 이제 알제브라는 모르는 대신에 어떻게 상처 입은 어떻게 상처 입은 bush bug 하면은 이제 여기 밑에 원래 그 페이지에는 나와있지만 동물이죠. 자, 이것을 이틀니젠시를 보이지는 진텔리전스를 보이지는 않는다. 어떤 것을 배움의 내용이 다 다를 뿐이지 그 배움을 습득하는 효율도에 있어서는 다들 비슷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죠.